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야단 맞고 왔습니다. 저는 맨날 야단을 맞아서 야단을 맞으면 여러분들 귀가 죽는 것처럼 저도 귀가 엄청 많이 죽거든요. 강의가 왜 듣다 있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제 보면 강의를 할 때 먼저 칠판에 써드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한테. 이게 뭐예요, 뭐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처음 강의 듣는 분들은 당혹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오자마자 앉았는데 뭘 물어보는 거야? 나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처음 강의 듣는 것보다는 재수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부르시나 봐요, 인터넷에. 그래서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했다가 근데 자꾸 들으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책만 읽다 보면 좋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재수강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좀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갈수록 맨번상에 빠지는 거예요. 내 강의 스타일이 이런데 자꾸 뭐라고 그러시보다는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약간 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저 아직. 아, 맞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최대한 처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부분 들어갈게요. 책은 248쪽이에요. 아, 우리 기침이지 안 했구나. 아, 문제. 자, 쪽지시험 답 좀 갈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3번, 2번은 1번, 3번은 4번, 4번은 1번, 5번은 2번, 6번은 3번, 7번은 4번, 8번은 1번, 9번은 2번, 10번은 3번이에요. 우리는 책에도 있습니다, 트라포마, 11번은 3번, 12번은 1번, 13번은 1번, 14번, 2번, 15번, 1번, 16번, 3번입니다. 자, 17번, 4번, 그러니까 1급을 얘기하는 거죠, 1급. 그러면 18번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이니까 이거는 2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급은 4번, 19번은 3번, 20번은 2번이죠. 환경 개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대부분 소화기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니까 호흡기계를 찾으시면 돼. 그래서 호흡기계는 2번이 되는 거고요. 21번은 3번, 22번은 4번, 23번은 4번, 이건 오늘 배운 거죠. 24번은 1번입니다, 1번. 다 맞으신 분은요? 네, 감사합니다. 다 맞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24번, 24번, 네. 2번으로 틀렸어요. 성인병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이거든요. 그런데 성인병은 대부분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인병은 만성질환이고 예방이 불가능해요? 예방이 불가능해요? 예방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병은 어때요? 예방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방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방이 그렇게 말처럼 1차 예방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성인병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방 가능할까요? 조기 발견해서 그렇죠? 조기 진단해서 그러니까 조기 내가 혈압이 좀 높은 편이야 그러면 고혈압으로 가기 전에 뭔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짜지 않고 짜지 않게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성인병은. 그런데 경과 속도는 사람에 따라 일정하다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리 가니까 내가 며느리 좀 없어. 민감성이 높아. 그럼 빨리 가는 거고 내가 그래도 약간 가정력이 있지만 몸체 관리를 잘해. 그럼 이거는 서서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셨다면 얼른 알으셔야 돼. 성인병은 예방이 가능해요. 성인병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서 인조병이라고 했잖아요. 인조병은 사람이 만든 병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거 안 생기게 하면 되겠네. 짠 거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러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질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통계 들어갑니다. 보건 통계. 이게 시험 문제가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올 확률은 자주 나오긴 해요. 그런데 매번, 20문제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루프의 아이들 루프의 아이들 루프의 아이들 루프의 아이들은 항승ля구가 되어 있다. 아멘